어? 첫 남자다. 오! 오 잘생기셨어! 되게 잘생기셨는데? 안녕하세요. 조희건이라고 합니다. 보통 제가 먼저 다가가고 대시를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8대2? 오! 이런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설레면 그때 저의 모습이 궁금하고 찐 연애를 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. 이야 이번에 진짜 비주얼이. 진짜 잘생겼다 근데. 가운데 앉으셨다. 자신감이 있는 거야. 잘생겼다. 멋있다. 진짜 배우상이야? 진짜 배우상인데 얼굴이? 마셔도 되는 건가? 잠시만요. 다만 왜 저래? 긴장되네요. 에덴 폰이 나왔네요 또. 저희 에덴의 시그니처죠. 외부랑은 전부 차단되니까 감정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안녕하세요. 본능주의 에덴 시즌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에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서열을 조장하는 존칭은 금지. 모두가 반말로 생활해야 하며. 이름을 제외한 정부는 공개방까지 절대 항구해야 합니다. 김수민. 이름이 다들 이쁘시네요. 손서아님. 기대된다. 역시. 와. 와. 이런 말 하면 재미 아닌가요? 와. 대박. 예쁘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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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 게 너무 이쁘신데요? 이름이 뭐야? 서아. 서아? 응. 손서아. 맞아. 웬더풍이야. 고마워. 아 신기해. 이게 에덴 핸드폰이구나. 너무 귀엽다. 너무 외롭게 생겼는데? 안녕하세요. 저는 손서아입니다. 평소에 대시를 받는 것보다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성격이에요. 반전이다 이건 또. 항상 제가 좀 좋아했던 남자들은 좀 차분하고 아메리카노를 마실 줄 알면서 저를 챙겨주는 남자보다는 제가 좀 챙겨주고 싶은 좀 순둥순둥한 그런 사람이 좀 끌리고. 와 이거 봐 있다니까요. 느낌이. 있네 있네 있네. 살짝 있어요 진짜. 제니요? 응. 나 저 웃음이 너무 좋다. 아니 이번에 비주얼이 너무 더 이쁜데요? 근데 첫 번째 분들이 되게 중요한 느낌이잖아요. 분위기를 담당해주는. 맞아. 반가워. 반가워. 굉장히 어색하다. 그니까. 되게 웃는 상이다. 아 맞아. 잘 웃어. 잘 웃어? 아 오케이 오케이. 웃는 게 너무 이뻐서 저도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. 설렜습니다. 설렜습니다. 사진 찍어줄까? 같이 찍자 같이. 그럴까? 호감으로 봤어요. 호감인데 거의 잘생겼어요. 벌써 진짜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데.